I took my dogs out to the park today To the park, the park 어떤 park인지 듣는 사람이 모르더라도 그냥 the park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Go to the park, 공원에 간다 라는 이 말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서 생각을 해요 공원에 가다, 공원에 가다 이거를 하나의 activity 누구나 살다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 있죠 Go to the park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Go to the hospital, Go to the police station 이것도 마찬가지고 Go to the airport, 여러 가지가 있어요 Go to the barbershop, 이발소에 가다 Go to the salon, 미용실에 가다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가게 되는 곳들,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단한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the 라는 정관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